언니한테 그치 시킨 사람 이 둘 중에 누구야? 도와. 도와. 법자인 언니가 구속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면회 왔었어. 나 똑똑히 기억해. 누구야? 이 사람이야? 맞아? 그 돈 받고 혹시 차은동이 찾아오면. 무조건 그놈이 시켰다고 해요. 강태인. 이 사람이 시켰다고. 다시 잘 봐봐. 이 사람 확실해? 이 사람이 네 대신에 내 빼내준 테니까 지킨대로 하라고. 오오오오오오오오오.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? 네 시키신 대로 강태인이 시킨 짓이라고 거짓말했어요. 얘기한 대로 뛸 준비해요. 연락하지 말고. 됩니다. 회원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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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